안녕하세요. 파워디렉트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검색해서 무제한으로 다운받는 엄청나게 많은 고화질의 동영상과 사진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을 설치한 다음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여기에 새 프로젝트가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싶으면 터치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9로 합니다. 16대9로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그러면 화면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상단에 비디오라고 있죠. 이게 비디오가 있고 여기 비디오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다운받는 것은 이 영상 소스를 터치합니다. 이 영상 소스를 터치하세요. 터치하면은 상단에 보세요. 셔터스닥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스택이 있고요. 다음에 아이스택 프로로가 있어요. 조금 왼쪽으로 밀어볼게요. 여기 아이스택은 일반 아이스택이 있고 아이스택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는요. 파워디렉트를 정품을 사서 구매하더라도 아이스택 프로에 있는 것은 별도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밀면은 여기 픽서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회사와 파워디렉트가 계약을 해서 무제한의 동영상과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셔터스닥에서 제가 지금 셔터스닥을 터치했어요. 셔터스닥을 터치하면 활성화되어서 하얗게 보여요.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금색이라고 있죠. 이 금색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 금색을 할 때는 영어가 잘 먹힙니다. 그러나 한글도 잘 되기는 하지만은 일부 한글을 입력하면은 금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라든가 스위스는 영어로는 스위젤런드죠.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라든가 나야가라 폭포 이런 것들은 나야가라 폭포는 제가 해보니까 나야가라 이렇게 치면은 한글로 해도 잘 검색이 돼요. 그래서 영어와 한글 다 되긴 하지만은 영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검색 이것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검색을 터치해서 저는 해도지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선다 이제 해돋이 한글로 해도 잘 먹힙니다. 해돋이 이렇게. 터치하고 자판기의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 여기 보시면은 해가 돋는 여러가지가 쫙 나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려면은 제가 여기 해돋이 요거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요렇게 요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구름처럼 생긴 아이콘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있죠. 이것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운이 진행됩니다. 그전에는 여러개를 한꺼번에 다운했지만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만 다운받아요. 그럼 다운받고 나면은 다운받고 나면은 이와 같이 플러스가 생겨요. 이것은 프레이 해볼 수 있다는 거에요. 프레이부터 먼저 해볼까요? 프레이하면은 이런 화면입니다. 이런 화면을 이렇게 프레이 해볼 수 있고 이것을 또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플러스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내려왔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스탁을 터치해 볼게요. 저 위에 상단에 보세요. 아이스탁 있죠? 아이스탁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스탁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금색어에 해두지가 되어있죠? 여기에서 해가 돋는 광경을 하나 다운받아 보겠어요. 이것을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자 이것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 보겠어요.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이런 아이콘이 생기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중이라고 하면서 화면에 떠져 보세요. 퍼센티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 끝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서 받게 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여기 플러스가 생겨요.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아까처럼. 이 플러스를 터치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 플러스를 길게 눌러서 당겨서 앞쪽에 놓든지 혹은 타임라인에서 제일 뒤쪽에 놓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죠? 미리 보기.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보기 그대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아이스탁이 일반 아이스탁이 있고 여기 보면 아이스탁 프로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다 그 이 달러 표시가 있죠?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돈을 다 내야 돼요. 지금 현재 해돋이로 되어 있죠? 여기에 금색의 해돋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금색에 보시면 해돋이 되어 있으니까 해돋이를 하나 선택해 보겠어요. 선택해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돋이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58초 너무 기네요. 옆에 거 19초를 하나 해보겠어요. 이걸 터치해서 다운받아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툭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럼 다운로드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퍼센티지가 바뀌면서 진행이 돼요. 이 파워 디렉터가 그전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운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다운받는 거로 업데이트 돼 버렸어요. 이건 도리어 불편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다운이 완료되면 여기 플러스가 뜬다고 했죠. 자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놔요. 보세요. 프리미엄 콘텐츠다. 이렇게 해놓고 아이스택 프리미엄은 고급 미디어입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싶은 미디어를 구입해라. 이렇게 해놨죠. 구입하라. 돈 주사하라는 겁니다. 별대로.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세요. 아이스택 프리미엄은 아이스택 프리미엄 미디어는 파워 디렉터 프리미엄의 구독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파워 디렉터 프리미엄이란 것은 파워 디렉터를 스마트폰 파워 디렉터 앱을 돈을 주고 사더라도 아이스택 프리미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건 돈을 주고 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여기 보시면 다시 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하죠. 그래서 여기서 미리 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이렇게 가져와지지만은 나중에 출력하면요. 돈 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아이스택 프로를 사용하실 때는 아예 다운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구매할 생각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픽사베이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해돋이입니다. 픽사베이를 터치하면 픽사베이의 해돋이가 쫙 나오죠. 이것도 역시 다운받아 보겠어요. 이거 다운받아 보겠어요. 툭툭 쳐서 이렇게 다운받습니다. 이와 같이 저 위에 있는 그것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지.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 사이나 혹은 아래쪽에 이 사이나 맨 앞으로 가서 이렇게 놔둔지 자기 마음들이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잡아당겨서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픽사베이 여기에 보시면 픽사베이가 있고 아이스택 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면요. 아이스택이 있고 셔터스닥이 있어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타임라인에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하려면요. 저 위에 왼쪽에 상단에 왼쪽에 뒤로 가는 아이콘 화살표 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또 터치해요.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사용된 스탁 콘텐츠 비용 지불이라 했죠. 아까 저 아이스택 프로에서 다운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출력하려면요. 아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출력하려면 출력이 출력하려면 돈을 내려가 나와요. 출력은 이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스톱 미디어 구매를 해놨죠. 그리고 구독자의 공예는 9,500원을 내라고 합니다. 동영상 하나 20초짜리 동영상 하나에 9,500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해를 터치합니다. 나중해를 터치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이 들어있으면 출력이 안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마 이게 어느 것이냐면 아마 이거겠죠. 이거 삭제해볼게요. 삭제해보려고 다시 출력을 시도해볼게요. 출력을 시도해볼게요. 터치하면 여전히 나오네요. 여기서 여기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시도해볼게요. 그래서 아이스탑 프로가 파일이 하나라고 들어있으면 출력이 안되요. 터치하면 여기서는 보세요. 그대로 출력을 할 수 있죠. 출력은 여기서 제작 및 공유 이걸 터치하죠. 터치해서 여기서 퓨을 HD1080p 로 하는 것이 유튜브에 맞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여기서 제작이라고 했죠. 제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이어집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키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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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로 가져가서 재편집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파워디렉터 이 자체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파워디렉터에서 고화질의 동영상을 검색해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